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 정권은 출범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을 했었고 당시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할 정도로 일자리 문제를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일자리 관련해서 초라한 성적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으면서 완전히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청와대 모습을 보면 문 대통령은 연 이틀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총력을 다해서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 대통령이라든가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는 일자리 관련 대책들에 대해서 기업이라든가 국민들 모두 다 좀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최근에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위기의식을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에 취업자 감소폭이 10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실업자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정부는 1월에 고용 충격을 짓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범부처적인 총력 체계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하라는 등 급박한 상황을 드러내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그리고 또한 문 대통령은 어제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역대급 고용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력 대응을 주문한 바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틀에 걸쳐가지고 공개적으로 일자리 위기를 언급을 하면서 내각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대책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렇게 급박하게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위기의 의식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용 쇼크가 여러 지표를 향해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조금 전에 문 대통령이 언급한 통계청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의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무려 98만 2천 명이 줄어가지고 1998년 외환 위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대 폭우로 감속을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사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고용지표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지난해 경제활동 인구는 전년 대비 17만 4천 명이 줄어든 2,801만 명이라고 발표를 했고 이와 같은 감소폭은 1998년 이후로 두 번째로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장시간 일자리는 감소했고 단시간 일자리만 증가를 했으며 취업자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등 일자리의 질 역시도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까지만 딱 보더라도 민간 일자리는 지금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고 정부에서 돈을 써가지고 알바에 가까운 일자리만 늘려왔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제대로 늘리지를 못하니까 지금 일자리가 완전히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는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하고 지자체에 공공기관이 합심을 해가지고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말인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좋은 반응이 나올 수가 없겠죠. 우선은 이번 정권이 내내 해왔던 것이 바로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기였고 현 정권이 펼쳐왔었던 이런 일자리 정책은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대책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좀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그리고 거기에 맞게 페이도 좀 어늘도 나올 수 있는 장시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는 것인데 이런 일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라에서 만들어주기는 힘든 상황이고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야지 되는 일자리인데 현 정권이 기업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사실 민간에서 이번 정권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기는 힘들어 보이고 또한 지금 문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데 당연히 세금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나라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현재 선거를 앞두고 직권 세력에서 포플리즘 정책을 펼쳐가지고 선별적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정말로 역대급으로 지금 재정을 쏟아 부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것도 9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도대체 어디에서 마련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와 고민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 관련해가지고 민간 기업에게 부담을 좀 떠넘기는 듯한 발언도 했는데 현재 역대급 고용 위기이고 민간 기업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이어야 될 것이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경제계에서 굉장히 뜨뜻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일각에서는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는데 말 그대로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려면 정부와는 다르게 뭔가 사업이 좀 잘 돼야지 일자리를 늘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사업을 좀 잘할 수 있게 도와줘도 모자랄 판국인데 현재 정권에서 여태까지 해왔던 정책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노동 비용 증가를 유발한 최저임금제하고 주 52시간 정책으로 기업에서 일자리를 못 늘리게 만든 가장 큰 주범이 현 정권이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지 부동인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업 규제 3법으로 불리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2법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정책만 골라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으면서 도대체 무슨 수로 일자리를 만들라고 주문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한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의 22%가 한국을 뜨고 싶다라는 이런 응답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으며 이들이 이런 응답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 반시장적인 규제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조사에서 응답을 한 기업들의 70% 이상이 이번 정부와 국회의 기업 규제 강화가 매우 불만이라고 이야기했고 특히나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았을 때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은 무려 96.5%에 달하며 중견기업은 82.2% 벤처기업은 63% 정도가 현 정권의 기업 규제 강화에 불만스럽다라는 응답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에 불만을 가진 기업들은 제도적 환경 악화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라는 의견을 전하고 있고 또 기업을 잠재적인 범죄 집단으로 보는 이 반기업 정서도 좀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였고 현 정권에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했었고 여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지만은 사실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지금 집권 후반기에 들어간 문제인 정권에서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정부 통계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여러 번 지적이 나왔지만은 재정을 통한 고용 확대 방안은 단기직이라든가 임시직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전문가들 역시도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규제 완화라든가 경영 환경의 개선 등 민간 경제 활력 제거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실패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기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 정책은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현 정권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안 그래도 안 좋았던 일자리 시장이 코로나로 얼어붙어 활력을 되찾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이런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